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안녕하세요 소곤소곤입니다 어제 책 내용을 읽으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책 속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곤소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자연과 하늘의 질서로 돌아가라고 가르친 파라켈수스 2010년 후속 유전학이 나온 후 모든 병은 당신이 어떤 육체적 선택과 마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켤지 병을 억제하는 유전자 스위치를 켤지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속 유전학이 나오기 수백 년 전에 이런 주장을 한 의학자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의사인 파라켈수스로 제2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파라켈수스는 종교개혁의 마르틴 루터보다 10년 늦게 독일에서 태어났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파라켈수스는 의학계 마르틴 루터 즉 메디컬 프로텐스탄트로 불립니다 파라켈수스는 바젤데 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첫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의 정통의학인 갈레누스 의학 교과서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교과서로는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병을 치유하는 힘은 의사의 우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이처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네이처란 자연이란 뜻도 있지만 천성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연과 천성, 자연과 하늘이 마음이란 뜻입니다 병은 자연과 하늘이 고친다며 의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연과 하늘에서 출발하라는 유명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육체적 환경은 자연을 마음의 환경은 하늘의 마음을 선택하라는 것은 후성유전학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 다닐 때부터 파라켈수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면 병이 나는다는 것을 여러 번 생각하면서도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후성유전학이 나온 뒤 5, 6년 될 무렵부터 자연과 하늘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은 자연과 하늘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31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수없이 읽으며 거듭 생각해 보았습니다 후성유전학과 파라켈수스의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정확히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육체적 환경의 선택 태초에 조물주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늘에는 빛이 있고 숨쉬는 생기를 조물주가 사람에게 불어넣었습니다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등의 먹을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사람을 창조했는데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 인류의 수렵 채집 시기를 상상해 보면 사람들은 햇볕을 쬐고 생기로 호흡하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돌아다니고 흙에서 자란 식물을 주로 먹고 혹시 운이 좋으면 조개를 줍거나 사냥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맹수의 공격이나 더위와 추위로부터 오는 도전은 이슬 망정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 병이 없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도 없었고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암이나 당뇨 같은 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대기에서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며 뿌리는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사람은 산소를 빨아들인 다음 탄산가스를 배출합니다 이것도 얼마나 큰 조화입니까? 식물이 탄산가스를 빨아들인 후 산소를 내보내고 나면 탄소가 남습니다 식물은 이 탄소를 뿌리에서 빨아들인 물과 합하여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사람은 그 탄수화물을 먹고 탄수화물은 세포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은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포도당으로 바뀌고 세포질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포도당을 연료로 삼아 연소시킵니다 아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포도당은 장작 산소는 휘발유 역할을 합니다 불을 일으키는 불씨는 바로 햇빛입니다 우리가 햇빛을 쬐며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불을 떼서 전기를 만드는데 사람은 전기의 힘으로 삽니다 심전도, 뇌파 검사, 근전도 같은 검사도 육체에 흐르는 전기적 작용을 이용한 진단 방법입니다 이처럼 불을 떼서 전기를 만들고 나면 부산물이 남는데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자동차가 연료를 태우면 배기가스가 나오듯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또 우리 몸에서 전기가 돌아가면서 마찰이 생기고 여기서도 부산물이 나오는데 바로 정전기입니다 부산물인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유전자를 손상하고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조물주는 이렇게 정전기나 활성산소가 배출될 것임을 알고 대책을 세워놓았을까요? 예, 다 세워놓았습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데 가장 좋은 음식이 채소와 과일과 곡식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맨발로 흙을 밟을 때 활성산소가 정전기가 엄청 많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을 때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엄청 많이 빠져 나간다는 점입니다 맨발로 흙을 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꼭 기억하고 하루에 두세 차례 한 번 걸을 때 단 10분만이라도 가능하면 30분 정도 맨발로 흙을 밟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은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것들도 땅으로 갑니다 이 역시 조물주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한테서 나오는 부산물인 활성산소와 정전기 역시 땅으로 배출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은 흙과 접촉되지 않는 콘크리트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 흙집에서 살았을 때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는 전련체 신발을 신고 있어 땅과 접촉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햇볕을 쬐고 맨발로 땅을 밟고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병이 다 났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많은 병이 사라집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 리셋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